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68K에 진입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도 크게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코인장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걸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쪽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반년 동안 이어져 온 하락 추세를 요번에 뚫어냈죠. 그리고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와 주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작년 10월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하면서 만약에 작년 10월달처럼 크게 상승하는 그런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내년 1분기까지 해서 비트코인이 23만 달러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만약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면 한화로는 약 3억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현재가 기준으로 4배, 5배가량 상승을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 가시려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 바로 알트코인이죠. 제가 지난달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알트코인 시즌이 왔어요. 알트코인 시즌이 뭐냐면 비트코인 상승할 때 알트코인은 당연하게도 변동폭이 더 크다 보니까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되는데 보통 비트코인보다 2배, 3배 더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이 5배 상승하면 10배 상승하고 20배 상승하는 그런 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알트코인들을 잘 모르고 함부로 진입을 했다가 크게 손실을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이런 코인 투자 전략 중 하나는 크게 상승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건데 알트코인은 한 번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들어가면서 큰 상승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적게는 2배, 3배, 많게는 수십배, 수백배 상승도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소액으로 하길 권장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1억, 10억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요.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인데 물론 소액으로 투자할 때 큰 손실의 가능성도 있지만 운 좋게 상승할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00만원에 산 코인이 30배 상승해서 3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 안 부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알트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또 있죠. 바로 대선 관련된 코인인데요.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각 헤리스 그리고 트럼프 테마별로 200배, 300배 이상 상승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코인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인데요. 명실상부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의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 친암호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인 2,400조원과 비슷한 2조 1,000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로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코인 이용자 수도 2021년 대비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인데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 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프레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죠.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들은 정치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이나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너무 익숙하죠. 기아 자동차나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계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넥슨이라든가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 등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뤄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요. 민코인이나 RWA 코인,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할 코인이 있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입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10,000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1,000배, 1,000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 한해서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제 개인 번호 잘 보이시죠? 010-5613-9758로 숫자 7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만약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숫자 7이라고 제 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차단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 때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렀어요 인증을 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크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재민 트레이더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